희생의 즐거움 내가 너의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허비하고 또 내 자신까지 허비하리니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으실 때 우리의 마음은 다른 사람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관심과 일치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종류의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우리는 자신의 애착에 따라 사역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관계를 시험하는 최대의 시험입니다 희생의 즐거움이란 나의 친구 예수님을 위하여 나의 목숨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단번에 목숨을 내던진다는 뜻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 주님 및 주님이 관심을 가지신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나의 삶을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단 한 가지 목적만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였습니다 바로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을 믿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언제나 사람들을 자신이 아니라 주님께로 사로잡히게 하였습니다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 사람이 하나님과 홀로 거룩한 삶을 살겠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멀리 떠나 있으면 그는 그의 동료들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이는 사람이 다니는 길에서 벗어나 아무도 없는 동상 위에 멋지게 놓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다른 사람을 위한 희생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어디를 가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삶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는 사람을 쓰실 수 없습니다 전적으로 예수님께 헌신되었다는 뜻은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섬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바울의 삶은 예수님만을 위하여 헌신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분을 내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의 신발 떠리개가 되는 비결을 안다고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헌신하기보다 우리를 영적으로 자유하게 해준다는 여러 견해들에 헌신하기 쉽습니다 바울의 헌신의 동기는 그러한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동기는 예수님과의 사랑이었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곤륙의 칭척들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너무 거칠고 과장된 표현일까요 사랑에 빠진 자라면 이렇게 말하는 것이 과장이 아닙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사랑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